스포츠 때리면 안돼 안녕 친구들 히히티고에요 어제 길을 가다가 뽑기 장난감을 봤는데 여기에 조이드 와일드가 있는거에요 그래서 오 대박 한번 뽑아왔어요 아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아 이거 이 장난감을 뭐라고 해야 되나 조이드 와일드 오 안돼 안돼 히히티브 좋아요 꾹꾹 조이드 와일드 뽑기 뽑기 뽑았다 한번 뽑아볼게요 제발 좋은거 나와라 으 으 으 잠깐만 어? 왜 안나와? 농담이 아니라 안나왔어요 내 돈 헐 그래서 지금 3,000원 환불 받았어요 되게 웃겨 다시 뽑아볼게요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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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왔다 이번엔 나왔다 어? 빨간색? 빨간색은 어떤거지? 바로 이 다섯 중에 누가 들어있을까요? 이 다섯 중에 누가 들어있을까요? 이 다섯 중에 누가 들어있을까요? 친구들도 뽑기 좋아하나요? 저도 이거 보면은 꼭 하나씩 뽑고싶어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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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악 길렙토 데이노 데이노니쿠스가 들어있네요 으악 일단 이거 보면은 이렇게 3종 세트밖에 없더라구요 와아 얼마나 멋있게 만들었는지 볼게요 어 뭐야 부러진거야? 어 아니네요 끼는거네요 다행이다 으악 입.. 입도 벌어지네 어? 어? 이것도? 어? 잠깐 비교해볼까요? 옆모습 앞모습 윗모습 오랜만에 엉덩이 엉덩이 흔들어 반대쪽으로 오오오오오 요 친구의 미니어처 버전 오오오 와와와와와 캡슐이 있을땐 몰랐는데 와 되게 잘 만들었네요 오오오 요 타이뉴소어랑 비교를 해보면은 티아 티아 정말 쪼그맣다 재샷 어 친구들은 자나꺼 뽑기 위해서 제일 좋아하는게 뭐에요? 9대 타마? 아니면은 피카츄? 공룡맥카드 상황극은 이따 점심시간 지나고 올릴거구요 히히튜브 친구들 이따가 만나요 안녕 공룡 장난감 좋아하는 친구들은 구독 꾹꾹 다른 영상도 많이많이 봐주세요 히히튜브 친구들 안녕